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당신은 무언가 미친 사람 같아요. 성실해도 도가 지나치면 광기가 끼어드나봐요. 여보 좀 쉬세요. 가족 생각도 하고요. 시끄러워. 그만 그만 난 바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미친 사람이야. 그래요. 기어의 가슴과 처자식이 안중에 없다면 그렇게 무심한 사람하고는 살 수 없어요. 전 대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당신이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그만 헤어져요 우리. 한 남자에겐 몇 명의 여자가 필요한가. 지은이 심상대. 어떤 바닷가 마을에 가난하고 늙은 어부가 어린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대. 어린아내의 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나 그러나 바닷가의 밤은 어둡고 추었대. 밤마다 키 낮은 오막사리집 처마를 뒤흔들며 지나가는 매서운 바닷바람은 넉마를 덮고 누운 어부의 여인 어깨를 더욱 시르게 했대. 곁에 누운 어린아내의 몸에서 피어나는 온기가 아니라면 견디기 어려운 밤이 날마다 계속되었대. 시린 어깨를 주무르며 지새운 밤이 지나고 이었고 저 편 남바다의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어부는 낡고 작은 목순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들이왔금만 잡고기나마 어린아내의 배를 채워줄 만큼 양식을 구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보잘것없는 물고기 몇 마리만을 간신히 근저 돌아올 뿐이었대. 이제 늙은 어부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듯 보였대. 그러나 불 꺼진 아궁이에도 때로는 한 줌의 온기와 한 톨의 불씨가 남아있는 법이다. 가난하지만 진실했고 몸은 비록 늙었으나 마음만은 바다 위로 몰아치는 바람과 같았던 늙은이의 생애에도 한 톨의 불씨가 남아있었대. 불씨는 차츰차츰 불길을 옮겨 붙이더니 이었고 불담좋은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어느 날 부옇게 밝아오는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그물을 둘러매던 늙은이에게 어린아내는 자신의 목에 손을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대. 저 우리 아이가 들었었나봐요. 늙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머리를 숙이고 쓴 아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대. 마당가에서 굴러다니는 미역국지를 발끝으로 슬슬 밀며 어린아내가 다시 말했대. 어서 잘 가세요. 그런 줄 알고. 어린아내는 어부의 여자답게 조심하라거나 다녀오라는 말 대신 그렇게 제 염려를 당부했대. 늙은 어부는 몸을 돌렸대. 깨가로 걸어가면서도 어부는 아내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대. 그러나 남바다로 나가 깊고 푸른 바다 위로 힘차게 그물을 던지며 아내의 말 뜻을 다 알아들었대. 늙은이는 우렁찬 소리로 뱃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 늙은이는 몸부림하는 어린아내 곁에서 주름진 두 손바닥을 비비며 기쁨과 두려움에 떨었대. 해일처럼 몰아치는 해산의 진통은 늙은이의 어린아내를 꼬박 밤이 새도록 괴롭혔대. 오막사리집 마당가에서는 밤새도록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쳤다. 밤새 진통하던 아내는 떠오르는 태양이 오막사리집 창을 비출 때쯤 울음소리도 우렁찬 갓난아이를 늙은아비의 품에 안겨주었대. 살랑개의 숭어처럼 살이 오르고 미끈하게 생긴 사내녀석이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가 그친 바다는 유리면처럼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던 어린아내나 떨리는 손으로 붉고 뜨거운 갓난아이의 몸을 씻기는 늙은어부는 성심을 다해 가태어난 아이의 장례를 축복했대. 생로병사로 이루어진 히로애락의 흔들림 속에서 아이는 씩씩하게 자라나 누구보다도 흥글차게 살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대. 늙은이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오목살이 집으로 몰려온 이웃사람들도 가태어난 사내아이의 장례를 아침 낮을의 햇살처럼 투명하고 따뜻하리라 여겨 환한 얼굴로 듣기 좋은 인사를 남기고 흩어졌대.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아이가 곧 한 남자로 자라나 가슴 가득 연정을 품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환희의 나날보다는 절망과 회안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 세월은 흐르고 흐르는 세월은 일어선 것을 놓이고 쓰러진 것을 도단하게 한다. 생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마감하면서 진실하고 바람같았던 늙은 어부는 땅속 깊이 묻혀 흙이 되었고 그리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덩치 큰 소년이 되었다. 또한 세월은 없던 것을 잊게 하는가 하면 있던 것을 떠나가기도 한다. 소년이 글자를 익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뱃일을 배울 때쯤 어쩔 수 없는 젊음으로 몸을 뒤채든 소년의 어미는 소년과 오막살의 집을 떠나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저... 하고 어미는 그물을 둘려매는 아들에게 말했다. 어서 잘 가거라 그런 줄 알고 아들은 자신의 어깨에 손바닥을 대고선 어미를 바라보았다. 야속하다 해도 어쩌겠냐?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원망해도 어쩔 수 없고 미워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소년은 어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돌아서는 어미의 뒤뜰미를 바라보며 소년은 몸을 돌려 바다로 향했다. 바다에서 돌아와 무태의 발을 디딜 때쯤 아들은 비로소 어미의 말듯을 알았다. 소년은 저를 위해 저 갈길로 가겠다고 떠나버린 어미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멀리 남바다 위에 뜬 수평선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다. 생애 처음 어머니라는 사랑했던 여사로부터 버림받은 소년은 어머니를 탓하기보다는 어머니를 이끌고 달아난 거너물 상수와의 굵은 팔뚝을 미워하였고 그들이 종종그름으로 넘었을 사느리의 붉은 자들앗길을 붉어진 눈동자로 노려보기만 했대. 때는 여름이었대. 여름날은 많은 것을 재빨리 변하게 한다. 소년의 슬픔도 오래 가지는 않았대. 거친 바닥바람만큼이나 소년은 강근하게 자라 하루가 다르게 청년의 모습으로 되어갔고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던 어머니라는 여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새로운 여자에 대한 더운 염모로 변해가고 있었대. 같은 마을에는 키가 크고 마른 몸매에 수줍은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대. 소년의 오막살이집 둘레에는 그 수줍은 많은 소녀가 널어둔 미역과 다시마 꼭지가 언제나 주렁주렁 널려 일량이고 있었대. 소년의 어미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다니던 건조장 말뚝 아래로 이제는 그 소녀가 큰 키를 접으며 오고 갔대. 소년은 바다에서 돌아올 때면 자신의 왕강한 팔뚝으로 잡아올린 탐스러운 물고기를 들고 모래톱에 서서 소녀의 모습을 살펴보았대. 소년의 오막살이집 빈방은 언제나 소녀가 집힌 군불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대. 초마미가 마당가에는 그녀의 몸에서 흘러난 감미로운 향기가 바람결에 실려 흘러다녔대. 글자를 익힐 때나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나 소년은 소녀의 수줍음을 띈 이마를 생각하였고 그래서 물고기를 건져올릴 때마다 그녀에 대한 야무진 사랑하는 금식을 물고기와 함께 건져올렸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과 곡절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에 소년의 연모도 제 열매를 맺지 못한 병들고 시든 꽃으로 떨어져 내리고 말았대. 잊지는 않을게. 잘 있어라. 왜? 소년으로서는 영문을 알 수 없었대.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매달려 보았대. 가지 마라 그냥. 그냥 있으면.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소년은 두 손을 가슴역에서 모두어들고 마른 몸매를 뒤틀어대며 금방 울어버릴 끝만 같은 목소리로 말했대. 넌 아주 야물딱지게 잘 살 거야. 난 너를 위해 먼저 가버릴란다. 난 그냥 아무래도 그만이니까. 소년으로서는 미처 당황해 볼 틈도 없이 수줍음하는 소년은 산너머 마을에 사는 삿발뜨기 농부에게로 시집가게 되었대. 곡식에 팔려가는 처지였대. 아무튼 너를 위해 내가 떠난다는 말을 인사처럼 남기고 수줍음 가득한 이마를 숙인 채 소년은 마을을 떠나갔대. 보퉁이를 끼고 골목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소녀의 뒷모습을 소년은 석류나무 한떨기가 선 옆집 돌담 너머로 바라보았대. 석류꽃이 막 피어나던 계절이었대. 소년이 자라 청년이 되고 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 다시마 냄새를 그리워하고 석류꽃을 좋아했던 이유도 그리고 그렇게 석류꽃을 좋아하면서도 끼어이 석류알을 입에 넣지 못했던 이유도 다 그날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석류꽃에 맺힌 아린 기억 때문이었대. 소년의 쓰라린 가슴에서 밤새도록 속구촐은 뜨거운 눈물은 줄기줄기 바다로 흘려들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쉬고 있던 태양을 더욱 붉고 뜨겁게 하였대. 그 붉고 뜨거운 태양이 수평선 아래에서 서서히 돋아오르고 있을 즈음 소년은 오막살이 집을 나섰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모래톱과 바다를 눈물 어렁진 눈길로 작별하고서 그리고는 저를 위해 나를 떠났고 나를 위해 나를 떠난 사랑했던 두 여자가 차례로 넘었던 자드락길의 아침 이서를 바꿔서 바닷가 마을을 떠나갔다. 한 개인에 있어서나 한 집단에 있어서 성취를 위한 극한 추진력은 이상과 정의에 대한 추구보다는 극히 이기적인 복수심이 더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바닷가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간 바닷가 출신 소년은 건어물 장수보다 더 굵은 팔뚝을 가지게 되었고 사팔뚝이 농부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모은 청년이 되었대. 이제는 청년이 된 성실하고 영리한 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대. 이제 자네도 승리할 나이가 되었지? 하고 그가 여러 해 동안 일해온 두부 공장의 병력한 주인이 어느 날 청년에게 말했대.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사는 게 이것저것 다 좋아. 그러더니 주인은 서둘렀대. 여러 달이 지나지 않아 청년은 갓 건져낸 두부처럼 흰 두볼에 보조개가 패인 두부 공장 주인의 셋째 딸에게 서둘러 장가들게 되었대. 신랑 신부는 깊이 사랑하였대. 신부는 항상 웃음진 얼굴에 땀방울을 마구 흘리며 뛰어다니는 청년을 이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사랑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 없는 젊음이 있었대. 참으로 젊음은 여름날처럼 썩을 것을 서둘러 썩게 하고 자라날 것을 분주히 자라나게 하는 동력의 시절이다. 신랑 신부로 이루어진 두 사람만의 일가는 금방 새로운 식구를 맞아 새 사람이 되었대. 첫 딸이 태어난 것이다. 청년한 슬픔을 잊는 대신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만큼이나 어엿뻔 딸로 인해 무한한 기쁨을 얻었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부 공장 두 개를 가진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대. 두부 공장에서 돌아온 그에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대. 애기 아빠 어때요?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미장원 하나만 차려주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자신의 머리를 가꾸는 것만큼이나 나무 머리를 다듬어주기 좋아하는 예쁘고 욕심 많은 아내는 미장원을 가시고 싶다고 졸랐다. 그리하여 그는 두부 공장 두 개와 미장원 한 개를 가시게 되었대. 어쩌면 이전에 자신을 버린 여자들이 이러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버린 건 아닌가 여겨진 적도 있었대. 매콩자루와 찰콩자루를 가리고 소두부 가마의 뜨거운 김등이 사이를 땀 흘리며 뛰어다니며 청년은 부쩍부쩍 늘어나는 세상과 함께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갔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은 강산만이 아니라 세상의 물정과 사람의 감정마저도 변하게 하는 모양이었다. 두부 공장 두 개를 처분하여 시작한 철물점과 영화관은 때마침 불어온 건축시장의 호황과 위락경기와의 상승세를 타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젊은 부부간의 불안은 나날이 심해져 급기야는 파경에 이르게 되었대. 아내의 불만은 아무래도 그에게는 배부른 소리로만 들렸대. 당신은 무언가 미친 사람 같아요. 하고 아내는 그를 몰아세우며 그의 인생관 자체를 뒤틀어 옮기려 하였대. 성실해도 도가 지나치면 광기가 끼어드나봐요. 여보 좀 쉬세요. 가족 생각도 하고요. 아내는 그를 토닥이고 달려며 교성하려 묻은 이 애를 썼대. 그러나 그는 그러한 불만과 염려까지도 배부른 소리라 일축했대. 시끄러워. 그만그만. 난 바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미친 사람이야. 그래요. 기어의 가슴과 처자식이 안중에 없다면 그렇게 무심한 사람하고는 살 수 없어요. 전 대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당신이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그만 헤어져요. 우리.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도망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아내의 말대로 일에 미친 이 바닷가 태생의 남자는 가난만이 아니라 그 가난에 대한 원한이 이야기한 또 다른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두 눈 뻔히 뜨고 떠나보내야만 했다. 세상 사례에는 참으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가 이유가 되어버리고 난다. 재물은 많은 것을 결정한다. 남자를 괴롭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단지 잠깐씩 찾아와 몰아치는 허허로움이었대. 재물이 있었기에 그는 많은 것을 잊을 수 있었고 또 언제든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대. 무관심이 결별의 빌미가 되었다면 그 반대는 관심이다. 남자가 다시 사랑의 도가니에 빠져던 건 호라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겨울날 밤 그가 운영하는 영화관으로 공연여행을 온 악극단과 어울린 송년잔치 자리였대. 검고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여가수가 바로 남자가 그날 이후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버린 상대였대. 물기 흥근한 눈동자로 여겨보며 붉은 입술로 그의 귓볼에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함께 온기를 불어넣어줄 때 남자는 이제껏 내가 무슨 이유로 살아왔든가 하는 심히 도발적인 자괴감에 빠져들었고 곧 그 여가수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다. 사랑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은 배설뿐이다. 영육이 몽땅 여자에게 빠져버린 남자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되어갔대. 이를 팽개치고 악극단을 쫓아다니며 여자에게 사랑을 구글하는 데에 골몰할 뿐이었대. 남자는 이러한 극도의 관심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오 삶이라 여겼고 여자가 던져주는 한순간의 웃음에 위안을 얻으며 근근히 자신을 지탱해 나갔대. 당신만 제 뜻을 알아준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든 좋습니다. 남자는 고혹적인 여가수 앞에서 진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으려 했대. 그러나 세상살이는 내 마음 같지 않았대. 나날이 자신에 대한 자세가 어려워지고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대. 인생 자체가 돌풍에 휘말린 듯 통째로 휘청댔대. 남자의 혼신을 지배하고 있는 건 욕증에 대한 이기적 탐욕과 여자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남자에 대한 경계와 의심 그리고 그녀에 대한 애정의 갈등뿐이었대. 당신은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애욕의 허득이는 남자의 얼굴을 밀치고 떠나가며 여가수는 그의 그런 천박한 애성의 조갈증을 경멸어린 눈으로 흘러냈대. 여자는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남자의 터무니없는 질투와 간섭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그녀의 어쩔 수 없는 도악기라고 단정했고 버림받고 나서도 오래도록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대. 사랑이 숭고한 이유는 질투라는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법은 다른 많은 경쟁자들에 대한 혐오 본능을 퇴화시키는 일이었대. 여가수와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남자는 소소히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별의 아픔을 이를 물고 참아냈대. 그 뒤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는 무슨 이유로 아름다운 여자로부터 버림받았는지 깨닫게 되었대. 그래, 그랬군.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이었소.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또다시 싸늘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자 남자는 갑작스레 늙은 꼴을 하게 되었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들었대. 다른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이 토근업에 뛰어들었지만 그 어떤 일에도 이전같은 흥이 일지 않았대. 차갑고 시푸른 바다를 가르며 솟아올라 붉게 이글대는 아침에와 함께 태어났고 바다 위를 휘저는 바람과 같았던 폐기와 저돌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대.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많은 여자들이 이러한 형국에 처한 남자에게 유독 모성과 동정을 포함한 애성을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이다. 우울에 빠져있는 그에게도 그러한 여자가 근처에 있었대. 사업상 금성글의 관계에 있던 40대 후반의 부유하고 거만한 독신녀가 바로 그 여자였대. 두 사람 모두 외로운 처지였으므로 교태나 겸손과 같은 사전의 인사치르는 부질없는 짓이었대.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자 금방 뜨거운 관계로 발전했다. 여자는 자신의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남자의 순수와 가련함을 좋아했고 남자는 귀부인형의 여자로부터 관능적 매혹과 함께 노예의 품에 안긴 듯한 아노남을 구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결혼한 부부나 다름없이 하루도 빼지 않고 붙어 살았대.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침대에 누워 그녀를 껴안고 있으면서도 남자는 여자에게 다그쳤다. 당신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날 사랑하는 거야? 그럼 정말이지? 왜 이래? 남자는 여자의 진심을 믿으려 들지 않았대. 날 부리지 마 하고 응석을 부리기까지 했다. 그러면 여자는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첫 가슴 사이에 묻으며 응석을 달래된 말했대. 바보 같으니 내가 왜 당신을 부리겠소? 그러던 두 사람의 사랑에 금이 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여자의 변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대. 관능도 교태도 권태로워질 때가 있듯이 순수도 어느 때에 이르면 아둔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교만한 마음인 것이다. 저리가 빌리내나 여자로서는 마음에 없는 짜증 한마디였지만 남자로서는 생일을 지배하고 있는 무엇이 저 밑바닥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손톱을 박는 말이었대. 모든 사랑은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남자의 사랑은 이기심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점인 이탈심 그 어귀에서 참담하게 거꾸러지고 말았대. 상처입은 자존심은 사랑 그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대. 여자의 그 한마디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내리막으로 꼰두박질 쳤다. 남자로서는 이 아노남이 영원히 이어지기만을 기원했지만 한 번 삐뚤어진 연인간의 관계는 말로는 회복되는 듯 했지만 몸이 말을 따라주지 않았다. 이만한 나이의 사랑은 화려한 성정과 감미로운 미사여구가 있다 하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성사되지 않는 법이다. 개딱지처럼 딱딱하게 굳은 여자의 몸을 쓰다듬으며 남자는 이제 떠나는 그녀를 위해 한 걸음 옆으로 비껴줄 때가 되었음을 알았대. 남자는 흐르는 눈물로 두 볼을 적시며 떠나가는 여자의 어깨를 슬그머니 만져주었대. 다시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렸고 남자는 다시 한 번 사랑에 빠졌대. 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여겨 그는 집요하게 매달렸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나. 남자는 숫제 빌듯이 자신의 사랑을 호소했대. 하지만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게 내 모든 것을 줄 작정이다. 사랑의 대상인 어린아가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대. 내 나이를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난 이제 너밖에는 없어. 그리하여 남자는 자신의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상냥하고 깜찍한 격리아가씨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대. 문제가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그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대. 이 여자를 놓친다면 세상 전부를 놓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50의 나이가 된 남자에 비해 신부는 너무나도 어린 가 20살 쌀이었던 것이다. 쥐면 깨어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한시도 방심하지 못하고 그는 애지중지 어린 신부를 사랑하였다. 보고도 보아도 천사가 아니라면 선녀인 것만 같았다. 날개옷을 나붓기며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따님으로만 여겨져 함부로 손을 대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일방적인 애성에 있었대. 남자의 진정에 비해 여자는 그의 재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재력에 대한 매력이 다하고 흡족할 만큼의 재산을 제 몫으로 했을 때 그녀는 냉혹하게 돌았었대. 이젠 절 좀 놓아주세요. 왜? 뭐가 부족해서? 아, 미칠 것만 같아. 날 좀 놔주세요. 미치는 꼴 보지 말고. 부부간의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응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의 일방적인 사랑은 이미 시작부터 불행의 조짐을 잉태하고 있었던 셈이다. 남자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대. 선선히 이혼에 응하면서도 남자는 단지 자신과 그녀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대. 그러나 나의 어린 아내는 홀가분하다는 표정으로 후 한숨을 뿜어내며 싸늘한 목소리로 늙은 남편에게 말했대.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던 남자는 이혼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그녀가 이웃마을의 젊은이와 흥성스러운 결혼식을 치렀을 때 상당한 액수의 추기금을 보냈을 정도였다. 남자는 이후에도 오래도록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대. 여자의 냉정한 배신보다는 자신의 과욕을 나무랗고 먼데스나마 그녀를 바라보며 평생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살리라 맹세했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도 곧 끝을 맺었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재산과 사업체를 몽땅 가로차려 했기 때문이었대. 이제 죽늙은이가 된 남자는 소송에 휘말려 쫓아다니며 단장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였고 급기야는 병을 얻어 병실의 침대에 누워 지내는 처지가 되었대. 그럴 때 또 한 명의 여자가 남자 앞에 나타냈대. 어쩌겠어요? 이제는 제가 모셔야죠. 남자 앞에 새로이 나타난 여자는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대. 첫 번째 아내였던 두부 공장 셋째 딸은 이미 여러 해 전에 불치병으로 세상을 뜬 뒤였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딸이 병실에 누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대. 딸은 벌써 서른이 넘은 주부가 되어 있었대.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바닷가 출신의 남자는 또 다른 열망에 휩싸여 사랑스런 딸의 손등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주름진 눈가를 질척하게 적셨대. 노인은 법원이 정리해 준 자신의 남은 재산을 딸의 손에 넘겨주며 딸이 이끄는 대로 딸과 사위 그리고 20년 전 헤어지던 때의 딸을 닮은 외손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거처를 옮겼대. 고적한 나날과 인고의 풍파를 겪으며 한 생일을 살아왔던 노인으로서는 아주 흡족한 만년으로 보였대. 사랑스런 딸과 그 딸을 사랑하는 사이와 그들이 함께 사랑하는 어린 손녀가 있는 집은 노인의 병세를 몰라보게 호전시켰고 노인은 이러한 행복이 자신의 임성까지 순탄하게 이어지리라 굳게 믿었대. 그러나 가정이라는 집단은 아주 사소한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애매한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그 애매한 문제의 해법을 저마다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욱 애매하게 만든다. 자신의 이기심을 자신만이 가진 피치 못할 경우라고 우기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등지고 돌았을 때도 그 사소하고 애매한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설명되는가 하면 끝내 미궁에 빠지고 만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간단히 설명되는 법이 없다. 노인이 딸과 사이와 손녀에게 사랑과 재산을 남겨주고 2년 만에 그들 곁을 떠날 때에도 그러했다. 그래야만 했던 당연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단지 어쩔 수 없었다는 애매한 결론만이 진실을 대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대. 딸과 사위로서는 더 이상 노인의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엄연한 이유가 있었대. 노인으로서도 이유는 있었대. 보기 싫다면 버림받기 전에 어연히 떠나겠다는 깊은 생각이 그 이유였대. 이들과는 달리 어린 손녀에게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이유가 있었대. 할아버지는 손이 너무 차가워서 싫어. 손녀의 말대로 손도 발도 몸도 마음도 다 차갑게 식어버린 노인은 굽은 허리에 백발을 휘날리며 떠나갔다. 근 50년 만에 맡아보는 친근한 갯내에 얼굴의 주름을 접으려 노인은 바다가 바라보이는 사느리의 자드락길을 걸어내려가고 있었대. 떠나올 적엔 뜨거운 눈물을 흩뿌리며 다른박질했지만 이제 백발이 된 넓은 노인은 주름진 뺨을 온기없는 눈물로 적신 채 천천히 발을 옮겨 바닷가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대. 수많은 나날이 흐르고 흘려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 끝을 맺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푸른빛으로 일렁거렸으며 바람은 그 위에서 이전의 그날처럼 줄다름치고 있었대. 그리고 아침에는 아침에 떠올라 한낮을 환하고 뜨겁게 비추다가 저녁이 되면 저녁해가 되어 저무르가는 서산마루에서 넌지시 쓰러져 갔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대. 단지 석류나무만이 몰라보게 살아있었대. 큰 키로 자란 석류나무는 봄이 되면 요염한 꽃을 피웠고 여름이 오자 열매를 매달았대.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 굵은 팔뚝을 거둬붙이고 소리지르며 물고기를 잡아 올렸고 어부의 아내와 딸들은 모래톱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거나 말뚝에 너려두었던 미역과 다시마 꼭지를 거둬 쟁였대. 노인은 아주 즐거웠대. 시디신 석류알을 입에 넣고 쓰는 눈소리를 징그리고 진저리 치면서 아주 행복해했대. 이제 노인은 그 무엇이든 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대. 어쩌면 여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대. 바닷가 마을에 돌아와 보냈던 몇 년 동안의 말년은 노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시간이었대. 노인은 자신이야말로 진실했고 그리고 바다 위를 누비는 바람처럼 살았다고 믿었대. 그래서 노인은 죽은 다음에도 산등성이 흙 속에 묻힌 아비와는 달리 저 푸르고 느른 바다 위를 바람처럼 떠돌고만 싶어했대. 사랑하는 여자의 손에 이끌려 그 바람 속으로 훌훌 날아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그만큼의 꿈은 과한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대. 그러나 노인에게 주어진 남자로서의 숙명은 아직도 노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다. 혼신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임종의 자리에서 노인은 남은 정렬을 다해 한 여자에게 생의 마지막 사랑을 빌 수밖에 없었대. 예야, 내 손으로 날 바다 위에 던져다오. 노인은 자신의 임종을 지키는 간병인 아가씨의 붉고 통통한 손을 바라보며 강국한 유언을 사랑의 청원으로 마무리하고는 그리고는 입과 눈을 다물고 비로소 지난한 한 생일을 마쳤대. 다음날 저녁 무렵 노인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든 간병인 아가씨는 마을에 사는 넓은 어부의 작고 낡은 고깃배에 올라 바다로 나갔다. 바다 한가운데에 일어져 바람이 흐르고 있었대. 그만 노지를 멈춘 넓은 어부는 간병인 아가씨에게 바람이 쓸고 가는 푸른 바다 저 편을 눈치댔다. 아가씨는 항아리를 싸고 있던 보자기와의 매듭을 끌려내고 배천으로 몸을 기울이며 항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미 죄가 되어버린 남자의 처주란 운명은 그녀가 항아리 속으로 손을 넣은 그 순간 또 한 번의 비참한 곡절을 겪어야만 했대. 아 뜨거워! 여자의 비명과 함께 항아리는 고깃배 바닥에 떨어졌고 조각조각 깨어서 흩어졌다. 남자의 몸은 아직도 뜨거운 온기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죄가 되어서도 뜨거움만이 여인의 손길을 움켜잡을 수 있으며 뜨거움만이 여인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헛되디 헛된 욕망을 기어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대. 남자는 더러운 고깃배 바닥에 재와 뼈 조각으로 흩어졌다.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사는 그를 던져버리고서도 단지 제 손가락을 털어대고 있을 뿐이었대. 늙은 어부는 노를 비켜두고 알 수 없는 노래가락을 흥얼거리며 허터진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대. 주름진 두 손바닥을 펼쳐 아직도 따뜻한 남자의 몸을 한 줌 가득 움켜진 늙은 어부는 가루가 된 남자의 육신을 저 푸르고 너른 바다비로 힘껏 던져주었대. 남자의 몸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대. 비로소 남자는 소원대로 바람결에 실려 바다 위를 날아가기 시작했대. 그리하여 남자는 그제야 여자란 어떠한 것인지 다 알게 되었고 삶에 대해서도 빙그레 웃음 지을 수 있게 되었대. 푸른 바다가 검은 빛을 더하여 어둠에 덮이고 쇠잔한 해가 소산마루에서 쓰러져 가든 어느 늦은 가을날의 저녁 무릎이었대. 세상은 천천히 어두워져 갔으며 삼라만성은 모두 재빛을 잃어가고 있었대. 늙은 어부와 간병인 아가씨가 다시 머리를 들어 바다 위를 바라보았을 때 남자는 이미 그곳에 없었대. 그는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이었다. 이제 남자는 여자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그 어떠한 원망도 사랑도 욕정도 집착도 미련도 필요치 아니한 무의만이 가득한 자유의 세계로 영원히 떠나가고 없었다.